건강홀음 김군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다섯 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첫 번째는 음악 감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은 심박수를 낮추는 것은 물론 혈압과 불안을 낮출 수도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5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술 전 편안한 음악을 들었더니 약물을 사용하는 것만큼 진정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화음과 멜로디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마음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면 좀 더 긍정적이고 마음 편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지개 켜기입니다. 잠에서 깨면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기지개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기지개를 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직된 몸을 치유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인데요. 기지개를 켜면 몸 곳곳에 혈액이 원활하게 전달되어 근육과 관절이 풀어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몸을 쭉 펴주는 것은 허리와 목 교정에도 큰 도움을 주니 기상 직후 기지개 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기지개로 몸을 풀어준 후 날씨가 좋다면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은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잠을 깨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이로 인해 잠에서 쉽게 깰 수 있고 정신이 또렷하게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 밤새 정체되었던 실내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순환시켜주면 호흡기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햇볕 쬐기와 환기를 생활한다면 하루가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잎 헹구기입니다. 기상 직후의 구강은 세균이 가장 많기 때문에 물로 잎을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이 더 잘 마르기 때문에 구강건조와 함께 세균 번식이 쉬워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물이나 음식을 삼킨다면 이런 세균들이 위나 식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나 음식을 마시기 전 물로 잎을 헹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이 자극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원활하게 운동하는 장기로 물을 마신 후 아침 식사를 해야 소화가 더 잘 되는데요. 혹시 변비가 있다면 기상 직후 마시는 물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줘야 우리 몸속 세포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전달되어 뇌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작용은 신장을 활성화하여 몸에 쌓인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상 직후 아침 공복에 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복에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으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